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중현씨가 방금 전에 살짝 스포를 했어요 뭐 고향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무대가 있다고? 이 정도로 놀라실 건지 몰랐는데 뭐 저희가 조금 여름에 맞춰서 셀리도 오늘 하나 바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몰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의 소중한 곡, 귀한 그대 이어서 한 곡 더 불러드릴 텐데요 덕분에 또 여러분들께 생겨난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손타인이라는 별명인데요 참 저에게는 경연 중에 이 곡을 만나는 게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 있게 해준 곡이라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곡입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타임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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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타인이 않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잘 받았던 순간에 짊고짓 만나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된다 그날의 작은 인형이 내 야윈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로 그렇게 빨리 끝날 인연이라도 맺지 못할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하나 써야 좋았을 것을 심술궂은 그녀를 하필 우리 찾아와 왜 닿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우리 서로 만나지도 우리 서로 만나지도 하나 써야 좋았을 것을 심술궂은 그녀를 하필 우리를 찾아와 하필 우리를 찾아와 뭘 믿어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하필이면 당신과 하필이면 당신과 하필이면 당신과 하필이면 당신의 하필이면 당신의 하필이면 당신과 하필이면 당신의 위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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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긴